작년에 지진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포항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러나 2018년 붉은 태양처럼 떠오르는 뜨거운 열정으로 힘껏 딛고 일어서서 희망찬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. 세 차례나 본보 끝에 저희가 유치하는 데 성공했던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. 작게는 평창, 좀 멀리는 강원도, 더 크기는 우리나라 전체, 전 세계까지 이 큰 축제가 저희 나라에서 수행된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경제 효과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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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, 화이팅! 경상올림픽, 화이팅! 선수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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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하늘, 며느리, 딸래미, 하이 다 돌아갑니다. 하늘, 며느리, 딸래미, 하이 다 돌아갑니다.